신창이 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실상을 오늘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됐던 소위 대통령 선거전에서 얼마나 자기가 당했는가를 알고 그것이 자기 문제가 아니고 후손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역량을 잘 새겨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이번에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를 한 사람은 올려주고 한 사람은 같은 양만큼 내리는 그런 서울 사례를 대단히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들 어제 2020년도 4.15 총선에 이어가지고 서울 지역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유료병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사를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쿠리 여러분들 사전투표 의혹 이런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를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한 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표를 집어넣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선거부정의 일종의 등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데는 무슨 대단한 초고성능 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진실을 파악한 것은 단순 명료합니다. 바로 차익값입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표본수가 수십만에 수백만 정도가 되면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익값이 10% 되나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막 100% 뭡니까? 1000% 뭡니까? 1억 퍼센트 뭐가 일어난 겁니까?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더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10%가 나올 거고 그것을 빼앗아가면 마이너스 10%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받은 성적표입니다.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전에서 거의 10%가 나왔습니다. 10%대가. 조작의 세기와 강도는 어디하고 여러분 맞먹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하고 맞먹습니다. 4.15 총선은 전국 평균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선은 거의 23%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을 보시게 되면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서울의 25개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최소 10%, 14%가 여러분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돌아버린 숫자입니다. 이거는 미친 숫자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엄청난 사전투표를 그냥 쑤셔박은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25개 여러분들 서울시의 선거구에서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 정도의 차익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25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심상정 후보도 다 여러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4.15 총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했을 겁니다. 고양시 지역구에서 절대로 심상정 후보의 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오히려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 심상정 후보의 당선을 도와줬습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과 윤석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이 가진 표를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이런 표가 나올 수 없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동구 이재명 플러스 11% 송파구 이재명 플러스 11.5% 강남구 플러스 11.5% 서초구 11% 어마어마하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조작질에서 가장 뭐죠? 진두지위의 채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여러분들 영전했습니다. 사무차장에서. 여러분 이게 숫자입니까? 이게 선거데이터입니까? 이게 사기죠 사기. 이게 선거데이터입니까? 이게 조작이죠 조작. 이런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선거데이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표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 문제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손을 안 대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강동구 마이너스 9.5 송파구 마이너스 10.6 강남구 마이너스 10.9 서초구 마이너스 10.3 관악구 마이너스 10.4 동작구 마이너스 11.2 영등포구 마이너스 11.3 금천구 마이너스 9.3 0에서 3%도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적은 수치가 서울 전역에서 10%가 나온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해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선거마다 이렇게 도둑질을 해 가지고 권력을 훔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인고 하니까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대부분 우리가 조작을 안 했지만 대통령 선거는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 보면 훨씬 작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비해서 훨씬 작죠. 민주당은 그래도 조작한 겁니다.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5%. 서울하고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뚱뚱하죠. 차익값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는 어떻습니까? 홀쩍하죠. 광주는 워낙 이재명 후보 표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조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은 2020년 대선 서울이고 오른쪽은 2020년 대선 광주입니다. 이게 딱 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런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정말 제야 전문가가 크게 역할을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몇 표나 훔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표나 훔쳤는지.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이런 자료를 참조하셔서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전 투표 득표수 간첨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간첨으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 관점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총 득표수 관점을 보고 두 가지의 앵글에 따라서 여러분들 바로 서울 지역에서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몇 표나 훔쳤는가? 어마어마하게 훔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내용을 여러분 상시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딱 내리겠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경우에 사전 투표자 수 317만에 22%에 해당하는 약 69만에서 70만 표 정도의 사전 투표 증감을 했다는 겁니다. 69만 표를 빼앗고 69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70만 표를 빼앗고 70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두 개 여러분 합치 뭡니까? 얼추 140만 표 내외가 되는 겁니다. 전국 평균을 내면 얼마입니까? 20%입니다.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전국 평균이 20%라는 것을 지금까지 저는 방송을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정밀하게 제야 전문가가 서울 지역만 이름 대상을 해가지고 후보별 사전 득표 수를 가지고 후보별 사전 득표 수가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 숫자가 아니고 조작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숫자이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진짜 사전 득표 수하고 가짜 사전 득표 수를 비교해서 보니까 얼마가 나왔다? 약 70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토탈 140만 표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70만 표 빼앗고 70만 표 더하니까. 이름 한번 보시죠. 이런 방법은 서울 지역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사전 득표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그 사전 득표 득표수 자료가 대한민국의 서울시민이 던진 소위 자연수 무작위수가 아니고 무슨 공장에 표를 찍어내듯이 차를 만들어내듯이 조작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숫자 man made in numbers 사람들이 만든 인공수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공식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그걸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러분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있는 이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입니다. 서울의 25개 가운데서 319만 4358표 가운데서 이재명 후보가 161만을 얻었고 윤석열 후보가 142만을 얻었다. 심상정 후보가 8만 천을 얻었다. 여러분 이 푸른색이 먼 거 아니까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을 뜻합니다. 붉은 표가 먼 거 아니까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지역을 뜻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4.15 총선에서는 꼭 같은 선관위의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보게 되면 강남 3구 강남 송파 강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다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어디가 살아남았는가 하니까 권영세 후보가 여러분들 지역구인 용산구가 여러분들 바로 미래통합당이 아니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에 승리한 지역입니다. 4.15 총선과 다른 것은 3군데가 아니라 4군데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데이터는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표를 빼앗아서 표를 넣어준 그런 소위 조작된 값입니다. 그 조작된 값을 여러분들 우리가 치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그런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는 조작된 사전 투표 득표수이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공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른바 전산 프로그램, 조작 프로그램, 조작 방정식, 조작 공식 혹은 조작 공장 그리고 모든 조작은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수 레벨에서. 1840개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총합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든 테이블이 이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해가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25개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서 사전 투표에서 다 승리한 겁니다. 25대 제로가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모두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노란색을 한 지역은 뭘 뜻하는가 하니까 노란색을 한 지역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가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정도를 여러분들 사전 투표에 몰표를 받은 지역이 바로 성동구 용산구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다 민주당이 이기고 네 군데만 사전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이 이겼다. 그렇게 가짜 여러분들 조작된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된 중앙선거관련회의 사전 투표 득표수를 다 수정 보완해가 보니까 올 25개가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사전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다 훔쳐가서 조작을 한 겁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입니다. 네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값을 다 여러분 수정해가지고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윤석열 후보가 25개 지역에서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5개 지역에서는 뭐죠 이재명 후보보다 2배 3배 정도까지 뭐죠 사전 투표 득표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이런 조작 프로그램 어떻게 했었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용한 이런 조작 프로그램이 똑같은 걸 사용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동일한 이런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조작률만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하고 여러분 아주 유사하게 이런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률만 4.15 총선이 좀 셉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은 여러분 다 사전 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다 뭡니까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빨간색 3군데 빼고 다 초록색입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을 해가 어떻겠습니까 강남 3구에다가 용산구 하나가 더해집니다. 모두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들 조작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여러분들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짜놓으면 세세손손 다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못 고치면 2년 후에는 총선도 또 조작합니다. 또 조작을. 또 조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신임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또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국민의힘이 네 군데 이겼고 4.15 총선을 세 군데 이긴 겁니다. 용산구만 착오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고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셔야 되는 거 아니까 그러면 표를 몇 표나 훔쳤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눈이 그냥 떠질 겁니다. 여러분 이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약 전문가 작성한 이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이 득표율 51% 윤석열 45%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 사전 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진짜가 몇 프로 나오냐 이재명이 40% 득표율 윤석열이 56%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이 6% 이겼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 여러분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16%를 누가 이겼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재명이 뭐죠 6% 차이로 사전 투표에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16%를 이긴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조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발표 득표수 이재명 161만 윤석열 142만 심상정 8만 천 여러분 이게 득표율 기준으로 51%, 45%, 3%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의 공식 발표입니다. 서울 시내에 사전 투표 참가자 수 사전 투표 선거인 수는 317만 3,085명입니다.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총 22%를 조작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에게 0.37%를 빼앗고 윤석열 후보에게 10.7%를 빼앗은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름 10.7%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무려 31%를 빼앗긴 겁니다. 심상정 후보는 17%를 빼앗긴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빼앗긴 표가 33만 9천 표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거의 두 배 34만 표라고 이렇게 하면 두 배가 뭡니까? 68만 표 정도, 한 70만 표 정도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진짜는 40% 정도를 사전 투표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51%가 끌어올린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56%를 이름대로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45%로 빼앗긴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총조작값 22%는 2020년도 4.15 총선의 25%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에서. 3.9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만 훔칠 수가 있었으면 좌파 장기 집권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표를 뭐죠? 약 70만 표 정도 도둑질을 당한 겁니다. 70만 표를.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서울 사전 투표자 수 317만의 22% 약 60에서 970만 표 정도의 사전 투표 증감이 이루어졌다. 표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조작을 한 70만 표 정도 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9 대통령 선거의 조작 수준은 4.15 총선에 비해가지고 조금 덜하지만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이 소개해드렸던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서 한 25%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4.15 총선 서울 지역구 49개에 대한 분석입니다. 마이너스 12.18% 플러스 12.60% 해가지고 여러분들 24.78% 했습니다. 그러니까 3.9 대통령 선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쪽은 25% 3.9 대통령 선거는 22%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 작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게 뭐 그냥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이걸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보시면 이거는 윤 대통령의 당낙과 관계없이 나라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누구를 벌하자든지 누구를 뭐 하자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캡쳐를 하셔가지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눈을 감는 사람이 있지만 모를기 때문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표를 한 70만 표 정도 서울 시내에서만 빼앗긴 겁니다. 서울에서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2%를 빼앗긴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25%를 빼앗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죠. 선거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딱 윤석열 후보는 네 군데만 사전투표에 승리했다 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모든 지역에서 다 윤석열 후보가 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겁니다. 서울의 모든 25개 구에서 그리고 심지어 4개구 강남 상구하고 중구하고 여러분들 성동구하고 용산구 5개에서는 무려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2배 3배 정도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 사전투표 중심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